감사합니다 호랑이 성대모사 가는 건가요? 호랑이 어떻게 성대모사예요? 안녕하세요 야 야 조용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조용하래 옆에 친구들이 있는데 방송 틀어놔서 제 목소리 다 들려가지고 손을 들릴까봐 그랬어요 쟤네 비춰보라고 우리 왜 비춰! 어머 나영선생님 인스타 피드 좀 많이 올려주세요 담비님이랑 나영은 고등학교때부터 응원했는데 나영님은 피드가 너무 없으셔서 소식 너무 궁금 스토리만 간간히 어울릴만한 껀덕지가 없어가지고 그렇대요 한별이가 나영이 얌전한 척한데 나영이 얌전한 척한다고 옆에 친구들이 되게 진짜 휘정이가 들으신다 나영 선수님 나오신 철암구가 혹시 역도 특목고인가요? 황상훈 선수도 철암구이시고 이름 자체가 철암 학교 이름 자체가 엄청 역도 잘할 것 같다 그냥 일반 인문외고등학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수능부고 한체대 쓰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소문으로는 엘리트 선수분들이 일반고 대입으로 온 학생분들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데 맞나요? 저희가 그냥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요 서로 입장 차이가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건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일반 학생분들이랑 친해지고 싶어해요 나영짱 머릿수 좀 담비한테 나눠줘라 나눠줄 수 있으면 키도 나눠주고 다 나눠줬겠죠? 한체대 기사 생활 부조리 괜찮아졌나요? 전에 빨래하고 청소했던 게 생각나네요 저 사실 1학년 때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없어요 눈썹 금지합니다 네 눈썹 얘기하고 막 놀리면 나간대요 나영님 인스타 아이디 너무 복잡해 아니 그 이유가 이름을 바꾸고 싶었는데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 막 치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죠 그냥 막 쳐도 나오는 아이디래요 다음에 바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일단 이대로 갈 겁니다 일단 이대로 한대요 누나 벤치 몇 들어요? 벤치 킬로만... 한 70, 80까지는 하지 않을까 70, 80 정도? 나영님 주량 소주 5병 실화인가요? 해명해줘요 사실 무근입니다 5병 아니고 4병 반이시랍니다 옆에 두 분도 방송 참여시켜주세요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과자 먹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아니야 오붓하게 서로 과자 먹여주고 있네요 제가 유튜브 하려고 하면 이미 장비가 많은 소재를 했기 때문에 겹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못해요 그리고 성격상 이 친구는 사실 이 라이브도 나오는 걸 되게 오랫동안 고심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영님 그럼 선수촌 유튜브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선수촌에... 그건 아마 상현이 오빠가 해서 안 하지 않을까요? 나영님 고등부 이후로 의도적으로 책을 올리신 건가요? 네 그러네요 단비는 스타성인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익은 반띵인가요? 3대7인가요? 반띵입니다 반띵 안 해주면 안 할걸요? 친구분들은 단비불로 이렇게 자주 해보시나요? 그냥 잘 때 무자비로 당합니다 역도는 감량 수분으로만 빼나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기도 하고 시합이 연달아 있으면 수분으로만 빼면 리스크가 크니까 미리 빼놓고 그런 경우가 커요 단비님 남친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한방에 몇 명 쓰는 건가요? 2인 1실이에요 담에는 김단비, 김나영, 김한솔, 합동, 라방 아 제가 한솔이랑 만나고 하는 건 쉬운데 나영이랑 한솔이랑 같이 만나는 건 조금 힘들어요 언더하머 착용 가능하세요? 아 언더하머는 아직 안 돼요 저 언더하머 입습니다 제가 더 낫긴 한데 여자는 300 넘으면 언더하머 착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되나? 지금 줄었으니까 3대 한 300... 뭐지? 400?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 너 스쿼트 데드리포터만 합쳐 아니 그거 두 개 합치면 300 넘지 320 근데 한 7,80 하면 400 조금 안 돼 400 조금 안 된대요 기숙사는 필수인가요? 일단 선수 생활하려면 기숙사 쓰는 게 되게 이득이에요 네 그게 더 나아요 밖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여기서 먹고 자고 씻고 해결하는 게 다 되니까 또 기숙사에서 바로 운동 나가는 게 편하고요 머리 자른 지 한... 한 달? 한 달쯤 됐죠 한 세대 기숙사는 다 2인 1실인가요? 네 그 방 친구가 어디 잠깐 순수촌에 가거나 그러면 2인 1실이지만 혼자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아니면 2인 1실 계속 씁니다 나영 님 머리카락 자른 거 후회한다 yes or no 후...후회 안 해요 노 나영 님 괴롭히지 마세요 누구요? 저요? 쟤네 쟤네 니 더 하하하하 나영 님 긴 머리보다 운동하기는 짧은 머리가 더 편하실 듯 남녀분들은 긴 생머리를 대체적으로 좋아합니다 짧은 머리가 더 불편해요 안 묶여요 이렇게 묶고 운동하는 게 훨씬 편해요 쇼컷이면 못 묶잖아요 못 묶으면 운동할 때 더 거추장스러워요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든데 위로 좀 해주세요 힘들 때는 엿기를 드세요 담비 술 마시지 말고 프로페시아 꼭 챙겨 먹어 저 술 안 좋아해요 프로페시아가 뭐야? 프로페시아 탈모약인데 나는 프로페시아를 쓴 적이 없는데 자꾸 구독자들이 프로페시아 나영 님 기합 나오실 때 어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이팅이라고 하는 건데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 같아 빨리 얘기를 하니까 평생 데드리프트만 하기 평생 스쿼트만 하기 너는? 욕도를 한다고 치면 데드립을 하는 게 나인 것 같아 나는 스쿼트 저는 스쿼트예요 왜냐면 일단 데드립이랑 스쿼트랑 쓰이는 근육은 같긴 한데 일단 암튼 그렇습니다 좀 데드립을 하면 허리가 뭐지? 기구를 이겨주는 힘이 생기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허벅지에는 직접적으로 과부하는 거는 스쿼트라고 생각해서 저는 스쿼트고 일어날 때 복압이나 그런 거 주는 게 데드립보다는 스쿼트에서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서요 스쿼트요 단비님은 키 몇에 몸무게 몇이세요? 151.8에 51kg 나갑니다 지금 152cm세요? 그렇게 안 작아 보이던데 같이 나오는 분들도 작으셨던 건가? 151이에요 151이에요 1.8이에요 151.8 1.8이에요 나는 1.8인데 거짓말 오늘 단비님 영상에서 백스쿼트 나왔는데 스쿼트 종류가 많나요? 스쿼트 종류 많습니다 네 와이드 스쿼트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하프 스쿼트도 있고 01년생이면 20살입니다 제가 00년생인데 22살이니까 하나요 21살이니까 오래 있다 단비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그냥 성격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가치관이 좀 맞는 사람? 단비님 수능 칠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는 수능 안 쳤습니다 저 수시로 최대 합격해서 수능을 칠 필요가 없었어요 진 화이팅 그 그룹빙빵뽕 감사합니다 그 그룹빙빵뽕 그 유명한 역독의 박나르와 장도현 영광입니다 비곤 주단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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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공주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과 굉장히 안 어울려요 나영님 우리 단비 이쁘다 귀엽다 하고 칭찬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못할 것 같은데요 저희 친구들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아이애보다 놀릴 수 있어요 아이애보다 체급 올린 이유가 뭔가요? 저 체급 올린 게 키도 크다고 하고 다들 이렇게 권유도 하시고 기록이 조금 정체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한 체급에서 오래 운동을 하면 기록이 많이 안 느는 단계가 있는데 체급을 올려주고 체중을 풀리는 만큼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에서 기록이 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고 체급을 올려요 그래서 체급을 올렸다고 합니다 나영님에게 단비 선수는 어떤 동생인가 친구입니다 여러분 키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한체대에서 전공과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 체육학과입니다 선수들은 거의 다 체육학과예요 한체대에서 체육교사를 꿈꾸는 학생들도 맞나요? 네 그 교사 자격증 따려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내가 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 단비님이 나영님에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누우나 해? 뭐 하잖아 두 분 몇 살 때부터 운동하셨어요? 나영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했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했습니다 볼드모토 금지인 이유는 나영이 놀리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금지입니다 두 분은 학생 시절에도 친하셨나요? 네 중학교 때부터 친했습니다 김나영 선수도 동네 가시면 지폐 대신 감자로 결제 가능하신가요? 여기는 특별히 철암으로도 가능합니다 운동은 유전자 vs 노력 저는 유전자 저도 유전자요 나영님 학생 시절에 배고프면 뒷산 가서 감자캠 먹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뒷산에 감자 없어요 이 친구 지역은 감자가 아니고 철암이 있습니다 철암이 뭔지 아나? 석탄 그런 거 아니야? 철암고 거기 지역이 바위 하자라면 암이잖아 아 거기 안에 철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 아 바위 안에 철이 너네네네 그런 동네야? 몰라 그랬대 내가 어떻게 알아 봤어? 아니 못 봤어 그래서 철암고래 철암? 철암? 원주는 왜 원주예요? 살기 좋은 도시 원주 헬스 원주 산소도시 태백 아 산소도시 태백이야? 석탄을 많이 캐는데 어떻게 고기가 산소도시가 되죠 산이 많죠 단비님 남친 잘생겼어요 두 남자친구 없는데요? 네이버에 철암고 검색하니 학생 수 29명 교원 수 11명이던데 진짠가요? 정답 누가 뭘 요기할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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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체급으로 스쿼트는 못 이기지만 힘싸움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면 볼 수 있으시죠 하하하하 나영님 남자친구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났다고 해야되지 원래 아는 사이였는데 이제 그런 발전이 이루어진거죠 그 남자친구분이 나영이를 오래오래오래 좋아하다가 여러 번 고백하다가 만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영상 같이 보면서 리뷰해달래 한 번 보자 아니요 안돼요 완벽하네요 어이없어요 왜 무시하나요 인사해주세요 로알로아님 이제 봤어요 안녕하세요 햄채 스테리아버거 2개? 3개? 저는 하나요 저 입이 좀 짧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시네요 저희 역도선수들 되게 많이 먹는 줄 아시던데 많이 잘 못먹습니다 한별이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한별이 많이 먹어요 예전에 고기 뜨는 거 보니까 입이 짧지는 않던데 하하하 제가 고기는 되게 좋아해서 잘 먹습니다 고기는 잘 먹는데 다른 거는 잘 못먹어요 얘 손이요 좀 많네요 손가락 길이 서양이로 내리라 손 크면 허끌이 편할 땐요 네 이 친구는 남자봉으로도 운동합니다 두 분 제일 선호하는 역도와 모델이 어떤 건가요? 저는 로말2 저도 로말2랑 아니면 안타 근데 로말2를 제가 1년 정도 신은 게 있는데 깔창을 빼봤는데 깔창이 다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다가 더 좋은 느낌? 저는 지금 신고 있는 게 제일 완성도가 높은 역도라고 생각해요 3XD가 제일 나왔어요 나영님 인스타 보니까 단비님은 자전거 탈 때 발이 안 닿던데요 사실입니다 그거 완전한 사실 그거 제가 자전거를 바꿔서 이제 발이 닿습니다 단비님 로말4 지원 받으신 줄 알았는데 3XD 받으셨군요 네 그 포가 작은 사이즈가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못 받았어요 결국 3XD 받았습니다 머리 풍성해 보이는데 탈모드립은 왜 계속 나오나요? 제가 머리숱이 없어요 그래서 탈모라고 자꾸 놀려요 나영선수님 체중 70일 훨씬 안 되시죠? 훨씬은 안 되지 않아요 그냥 해요 역도 한 번 하면 인사를 꼭 하시던데 그게 규칙인가요? 규칙은 아니고요 심판에 대한 예의 같은 건데 둘이 맞짱 뜨면 누가 이기나요? 제가 이겨요 단비님 귀가 너무 커요 귀로 날아갈 수 있나요? 한 번 시도해 보세요 우와 귀 움직인다 응 알잖아 단비님 친한 남자 역도 선수 있나요? 역도는 두루두루 친합니다 양만추님은 언제 방송이에요? 양만추님 방송하면 진짜 웃기겠다 그쵸? 이은화 선수랑 친하신가요? 설마 제가 아는 이은화? 그렇겠지 영상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네 친해요 내년에 최대 신입생으로 들어옵니다 만추님 하품줄 보면 콧구멍이 괜찮습니다 이은별 선수 남자친구 있나요? 없죠 없어요 있니? 어때요 어때요? 뒤에 강아지 자꾸 꿈틀걸려요 강아지 아니고 사람이 붙어 리액션 최고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이돌 좋아한 적 없는 내가 왜 역도를 좋아하는 건지 감사합니다 쿠팡맨 실사 영화 포스터인가요? 네 전원서 하트 하면서 으르렁 해주세요 아 으르렁 못하겠는데 으르렁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마지막이니까 볼 당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녕 반가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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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